1. 낯선 단어 외면하고 아는 단어에 집중 중요한 단어라면 빈칸 피즈로 풀어 읽다보면 어느새 아하! 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읽기가 놀이로 되지 낯선 단어 외면하고 아는 단어에 집중 중요한 단어라면 빈칸 피즈로 풀어 읽다보면 어느새 아하! 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읽기가 놀이로 되지 낯선 단어 외면하고 아는 단어에 집중 중요한 단어라면 빈칸 피즈로 풀어 읽다보면 어느새 아하! 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읽기가 놀이로 되지